Hello, hey, then, my baby. 복장 속에 문들어 있기 너무 압정한 아이템을 틀고 와서는 눈이 맞서 틀이 안 맞잖아요. 사용하는 에버리단지 아이템을 통과해 주세요. 오늘의 스페셜 프레임은 눈모 자체를 평등한 수박계의 펀케팅, 제와 수박계의 펀케팅을 부르는 머머 웨이브 미래의 펀케팅! 왜 이렇게 펜션이 나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대화하고 거룩했을 때 너무 예뻐요. 아휴, 저희 둘이 서로 가실 수 있으신가요? 아, 충분히긴 한데 오늘 나오는 건 꼭 봐야죠. 진짜? 그쵸? 그러면 나오면은 돼요. 이런 거를 이렇게 어떻게 온 거야, 먼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오늘 사진 찍은 게 너무 잘 나왔어요. 그 사진을 저한테도 보내주실 수 있어요. 진짜. 이 사진을 보고 아, 나 말이 들이나봐. 아, 누가? 또 해보게요! 내가 인스타를 안 하는데 인스타를 왜 해야되나? 라는 생각까지 제가 그 정도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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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거의 단벌신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대체 아, 옷을 그냥 하나를 그리고 장착이 있는데 오늘은 편한 룩인데 또 영상을 찍는다고 해서 편한 룩이지만 나름 좀 꾸안꾸 아니, 꾸꾸야 아, 목소리, 아, 이거는 그냥 박제 약간 오늘 그냥 박사사리 해볼까? 이거랑 마디까지 여기, 여기, 여기 목걸이, 귀걸이 이거는 그냥 각제돼 있는 데서 일단 링을 좋아해요. 링을 되게 많이 샀는데 이렇게 두꺼운 건 약간 특별한 날 오늘같은 스페셜한 날에 하고 상상체는 좀 얇은 링을 많이 하고 목걸이 같은 거는 세근데 다르긴 한데 얇은 거는 그냥 진짜 매일 서거할 때 웃기는 그런 목걸이 흔들인가요? 어, 복근인가요? 복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끔 좀 이렇게 색이 바래서 복음 좋기는 뭐 이렇게 한게요? 신발을 어제 샀어요. 공결이랑 같이 가서 신발 가서 샀는데 태어나서 처음 하의를 사봤어요. 하의를 나는 이제 내릴까 오늘도 이렇게 스페셜한 영상을 찾는다 그래서 신고 왔어요. 신고 왔어요. 제 몸에 또 박제되어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나이키 포스 나이키 포스 나이키 포스 오, 그거 진짜야! 진짜 에너지 다른 생각을 갖고 왔어. 신고 왔어. 신고 왔어. 신고 왔어. 나도 늘 그러거든요? 맞아요. 포스가 호돌로돌해질 정도로 너무 그것만 많이 신어서 하의를 한 번 신고자 언니랑 평소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언니 패션으로 내 스타일을 너무 잘 언니랑 특히 헤일리 리버 진짜 헤일리 리버 헤일리 리버 캔달샘 언니 당연히 잘 모르지만 일단 왠지 그분은 선평중 나랑 잘 맞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너무 많이 찾아봤는데 유명한 모델이시니까 몰리버 너무 멋있으니까 근데 언니는 왜 일단 나는 이제 기럭시 차이들 언니도 왜 연습할 때 입은 연속을 보는 기준이 무엇인지 솔직히 말하면 어차피 연습하는 거니까 진짜 편하다. 목 늘어나 티셔츠를 입어도 그게 연습할 때 편하면 그냥 그거 입고 그냥 진짜 연습에 딱 거슬리지 않는 그냥 무릎 다 나갈 거 이런 걸 오히려 진짜 내 몸에 찰싹 달라붙여 있는 그냥 너무 편한 거 그런 걸 입고 네스트 언니의 쇼트 시스타를 하고 계신다 아 저기 오늘 고민 엄청 많이 하니까요 나 그냥 막 뽀뽀기도 하고 이렇게 안 하고 맘에 대해 하고 다른 데를 가 혹시 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해서 다른 데를 보고 웃으면 다시 그 매장 가 다시 한 번 이게 정말 내가 필요한 옷일까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하지 근데 안 가 예? 안 가고 집을 가 집을 가는데 아 내가 뭐 샀다는데 근데 나는 생각이 만약에 든다 그럼 내일 가고 그럼 내일 가고 오케이 충동구야 되는데 충동구야 되는데 충동구야 되는데 충동구맥 그거 죄송합니다 맞아 주변에서 이제 같이 쇼핑을 하면 어 이거 어떠냐고 일단 물어보고 어? 너무 예쁜데? 타 이러면 아 그래 이러고 타 언니가 개야 그렇게 생각해 난 이제 무대 때문에 항상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이 앨범에 뭐가 하면 좋을까 하죠 무대를 하면 엄청 많이 어우 진짜 멤버 중에 문별이랑 쇼핑하기가 제일 편한 거 같아 일단 걔랑 나랑 스타일이 완전 달라서 아예 달라서 안 겹치는 아 서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 그냥 그냥 제 3자 입장에서 풀하게 가지고 응 그래서 문별 씨는 심정한 사람이야? 아니요 그러면 언니들 오프라인이랑 온라인 피팅하는 온라인이 온라인이 좀 온라인이 좀 많을 거 같아요 진짜요? 스케줄하고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을 시간대가 조금 안 맞을 때가 많아서 온라인은 그냥 언제는 볼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근데 온라인으로 살 때는 다 사야 돼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보면 온라인으로 보면 온라인으로 보면 그리고 실패한 경우도 많아요 아니 나도 언니가 이걸로 보고 피팅해보고 한다길래 이걸로 확실하게 오프라인으로 많이 사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온라인 맞죠? 아 근데 오프라인을 더 좋아하는데 그리고 내가 막상 입는 건 오프라인 때 많이 입는데 온라인으로 막 이거저거 사다가 결국 안 입는 게 더 많기는 최근에 그 수분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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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분크림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여기에 처박템을 가져와야 된다고 나도 이제 무대 아이템이나 이런 걸 많이 사다 보니까 이게 언제 또 어떻게 빛나게 쓰일지 모르는 거니까 모르는 거니까 고민 고민하다가 생각난 거는 금색깔 금색깔 모자 금색깔 모자를 하나 샀는데 금색... 금이요? 그냥 금색 모자가 아니라 약간 무슨 해양한 하여튼 고글이 많이 있고 흘러들 아직 컨셉이 정해진다 근데 오늘 사고 싶은 거 산다고 해요 나는 무대 무대를 모여있던 그걸 바꾸고 싶었는데 어디에 있는지를 나도 이제 까먹어가지고 언니가 다 아 근데 그건 누구도 가져갈 생각도 못하는 이제 끝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 언니랑 확실히 충분히 기분 온다고 너무 재밌었고 진짜 너무 나한테 감사하고 아유 초대해주신 걸 근데 아유 또 특별 유튜버에 참 도움을 제가 강의 진행 진행은 제가 봤을 때 너무 좋다 근데 너무 잘 찍지 않아 왜 그래야 돼 화분도 없는 거 같아 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 약간 투피엠 같으신데 눈 후 미처 아니야 조금비엠 아